안녕하세요? 고필 러버! 오늘 뭔가요? 오늘은 SB19에 새로 나온 뮤비 네? 드디어 나왔어요? 알람입니다! 드디어 나왔구나? 드디어! 저희가 뮤비를 기다리려고 영상을 못 올렸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던 알람 저희가 나오자마자 아침 바로 촬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글라스 쓰신 이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시력 때문에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! 어? 이분 또 나왔네? 매니저분? 거봐 한국인 맞네 표현도 잘 안되고 표현도 잘 안되고 어? 다 나온다 이분 어? 다 핸드폰인데? 어? 다 핸드폰인데? 아니 근데 왜 들어봐?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네 그냥 핸드폰과 아이돌 같지 않아? 응 맞아 그 색깔의 방으로 들어가면 당신의 사랑을 오 각자 색깔이 있네? 음 아 사랑의 색이래? 아아 어 나 파란색 좋아하지 딱 힐 오 오 초록 보라 풀 검정 노랑 역시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그치? 머리 좋아 상큼해 저스틴은 약간 고급지다 세준이는 좀 오 오묘한 느낌? 섹시하고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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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좋아하는 골바털기 귀엽네 이거 나 어디 따로 썼어 어디 샀어 오 그래도 역시 춤은 빠지잖아 그니까 춤 진짜 잘 춤이야 오 오 이 친구가 메인댄서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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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이쿠 내 아이쿠 강렬해 눈빛 봐 갑자기 사랑을 찾아가는 느낌? 그런가? 입을 이렇게 어서 어서 와 공업 때부터 계속 100% 달리나는데 무릎 반지랑 안 웃긴다 귀여워 안녕 와 진짜 예뻐졌다 애들이 아니 스테리 진짜 예뻐졌어 스테리 진짜 예뻐졌어 캔도 좀 예뻐졌고 미쳤다 아주 제대로 준비했구만 이래서 뮤비가 늦게 나온 거라서 너무 너무 귀엽다 이번에도 너무 귀엽던 춤이 너무 매력적 춤이 멜로디도 되게 상큼하고 계속 웃겨 낼 거 같아 맞아 맞아 뮤비가 있다 너무 상큼 그리고 뭔가 한국말이 나오니까 되게 어색하고 순간 낯설었어 우리 건 줄 알았어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? 응 맞아 맞아 오늘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맞아요 SB19 역시 후회... 아니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If you want more our creative videos Click the subscribe, like, and alarm buttons 알람 알람 마할 기타 빠이빠이